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만해! 아 왜! 그니까 그 산책 안 밖에 왜 혼자 하냐고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 화내고 큰 소리내서 너무 너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미안한 거 말고 써내 그렇네 진짜 많이 당신만을 좋아합니다 두 분 사귀는 사귀요 고맙습니다 발목에 대시면 되거든요 발목에 대시면 대표님 대표님 이거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 좀 본 거 같거든요 어제 아침이요 은하 씨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거 싫습니다 000 어차피 롯 한티 구입 롯 롯 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